2026학년도 수능을 데뷔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국어영역 대표강사 강민철입니다. 오늘은 강민철의 기출분석이라는 강좌 오픈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오리엔테이션을 촬영하려고 이렇게 촬영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강민철의 기출분석 강좌 이름 그대로 제가 강민철이거든요. 제가 진행하는 평가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올해의 교재 표제들인데요.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화면의 어떤 구성상 선택과목은 빼고 독서하고 문학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조금 아쉬운 건 사실 이거보다 좀 예쁜데 PPT 화면에는 잘 안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여기가 독서고요. 문학인데 이게 여러분 지금 어떤 이미지처럼 보이세요? 뭔가 좀 잘 느껴지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직사각형들이 좀 많이 배열되어 있는 이 직사각형들이 좀 모여있는 뭔가 좀 구름 같은 이미지다라고 이제 느끼셨을 텐데 정확하십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지금 이게 좀 더 예쁘게 표질은 나올 텐데 화면상에서는 좀 이렇게 나오네요. 선생님 이거 무슨 의미죠? 제가 이걸 이렇게 제작하게 된 어떤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름은 구름이 돼 직사각형의 입자로 좀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의 작은 입자 하나하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뭔가 우리 시험지 지문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의 지문으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이 지문, 이 지문 2025학년도 수능, 2023학년도 구워모의고사 2005학년도 수능 여러 가지 기출문제들이 우리한테 확보가 되어 있죠. 그 기출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학습 데이터입니다. 그쵸? 느낌을 잡으신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 이 데이터라는 용어 아시죠? 데이터 데이터의 저장소가 뭐죠 여러분? 데이터의 저장소가 그렇죠. 그게 바로 클라우드예요. 다들 구글 클라우드 쓰시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가 모여있는 이 이미지를 그냥 뭐 아무렇게나 서류가 쌓아있는 이미지로 구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데이터의 저장소가 곧도 클라우드니까 구름의 이미지로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름까지는 뭐예요? 결국엔 기출이에요. 기출 그러면 여기 덧대진 기호나 문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기출을 한 지문 한 지문 각계 격파하는 게 아니라 좀 유사한 건 유사한 것끼리 근본이 되는 어려운 기출 지문을 이 센터에 박아두고 걔를 바탕으로 하나씩 관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출들을 묶어가지고 어떤 의미를 추출하고 또 하나 메인이 되는 고난도 기출을 가지고 이게 다 하나로 관통되는 이미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점차 점차 확대되는 이 모양이에요. 나중에 표지를 받아보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출을 대하듯이 분석의 이미지를 녹여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좌명이 뭐죠 여러분? 강민철의 기출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사실 예쁜 문양일 수는 있겠지만 기출 분석의 이미지는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시각적으로 심미적인 표지? 그냥 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심미적이면서 조금 더 우리의 어떤 강좌의 컨텐츠에 부합하는 표지가 되지 않았느냐. 올해 전반적으로 표지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인강민철 표지도 바뀌었고요. 강기분도 바뀌었고요. 곧 이후의 커리들도 웬만하면 바뀔 건데 일단 지금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받아보면 조금 더 예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문구 같은 것들이 적혀 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이런 거 싫어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글거린다고 이제 표현해요. 저는 그런 오글거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년도에도 있었던 문구인데 조금 문장을 수정해서 다음과 같이 펴놨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저 오글거리는 말만이 아니라 내 수업의 방향성을 안내해주는 말이기도 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작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최상의 작업 환경을 만드는 클라우드처럼 우리 표지. 강민철의 기출 분석은 역대 기출 데이터 기출 문제를 분석 연구해서 시험에 필요한 독해 원리와 문제 풀이 습관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요즘에는요. 지문이 얼핏 쉬운데 문제가 어렵기도 하거든요. 전년도 기출 풀어본 친구들 알겠는데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사회 지문 같은 경우 읽어보면 지우기 너무 쉬워요. 근데 보기 문제는 화작 선택자, 언매 선택자 모두 정답률 50% 미만이었어요. 선생님, 지문이 쉬운데도 문제가 어려울 수 있나요? 보기에 외적 정보를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지문과 연결시키는 것이 좀 어려운 형태로 구현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독해 원리도 파악하면서 문제 풀이 습관을 일관되게 또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문과 문제 풀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강좌가 될 건데 특히 지문을 읽어 나갈 때 요즘 학생들, 제가 보면 물론 우리 상위권에서 극상위권 친구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선행학습을 했는지 참 잘 읽어요. 제가 보면 야, 이거 이관부의고사 이렇게 빨리 푼다고? 이렇게 또 잘 푼다고? 지금 있는데 조기보다도 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 가끔씩 합니다. 근데 대다수, 절대다수의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은 사실 문장 읽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좀 긴 문장들 제가 이런 식으로 긴 문장일 때는 어떻게, 다시 읽어야 될 거거든요. 어떻게 두 번째 읽어야 되는 건지 두 번째 독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요. 평가원이 보통 정답을 만들거나 헷갈리는 선지를 읽을 때 쓰는 표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문장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좀 얘기를 해줄 거예요. 둔석하는 강좌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문장 읽기부터 시작해서 문장들이 누적되면 문단이 되죠. 하나의 그 문단의 흐름을 쫙 끌어당기는 그 감각까지 일단은 차곡차곡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결론은 한 문단 클리어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좋지만 그 대여선 문장으로 되어 있는 고작 한 문단 잘 읽자고 글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문단 하나 읽고 끝이 아니라 남은 문단까지 그 흐름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 유기적인 흐름을 타고 내려가는 훈련까지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장, 문단, 글 전체를 통합하는 감각까지 강기분에서는 알려줄 것이니 모든 것들을 다 둘이 익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지혜로운 안목을 기를 수 있다 해서 해안을 기를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해둔 겁니다. 문장부터 읽어야 될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고요. 사실 그냥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가도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하위권 친구들도 많이 듣고 중위권 친구도 많이 듣고 극상위권 친구들도 많이 듣기 때문에 모두를 또 아우르는 강의를 해야 돼서 하나하나 꼼꼼히 진행을 할 겁니다. 강기분은 그런 템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예요. 1등급만 챙기는 강의 아니다. 제가 무슨 동네 맛집 강사도 아니고 특정 등급 때만 듣는 강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등급들을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삼촌의 마음으로 오빠형의 느낌으로 다 책임을 지는 이 강민철의 분석력과 결국은 기출문제의 어떤 힘이죠. 빅데이터의 파워로 자신 있게 시작하라. 제가 원래 이거 시작할 때는 파워라는 이 단어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너무나 존경, 동경, 외경하는 권지홍님의 파워라는 노래가 나왔죠. 그래서 그걸 좀 오마주한다는 느낌으로 단어를 교체했어요. 파워로. 자, 아무튼 이래서 강기분 독서는 이런 식으로 독해 원리와 문풀 과정을 하나하나 낱낱이 소개하면서 지문 읽기에서는 특히 문장부터 시작하여 글 전체를 헤아리는 감각을 모두 다루는 강의구나. 개활적인 소개가 돼버렸죠. 그렇죠? 강기분 문학. 자, 일단 반복되는 문장은 안 읽을게요. 어떤 그 클라우드의 의미 때문에 표지가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 독서와 문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문학은 출제자가 지문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출제자가 지문을 쓰지만 이거는 있었던 작품을 편집을 하거나 재구성을 해서 선지만 내는 거죠.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갖고 분석을 해야 될 건 뭘까요? 출제자들은 뭘 출제하지? 출제자의 관심사를 분석 정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를 하나 준 다음에 학생한테 또는 그냥 일반인한테 한번 읽고 감상해보세요 하면 자기 마음대로 읽고 자기 마음대로 감상해요. 사실 어떤 문학 작품도 다 똑같아요.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감상자가 그것을 향유하고 싶은 대로 향유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 네 마음대로 읽는 거, 네 가슴대로 느끼는 건 수능 끝나고 하고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시를 읽는 게 아니라 수능 시를 읽는 거고요.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수능 소설을 읽는 겁니다. 그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어라. 그거를 가르치는 강자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 있다가 강기분 문학 코너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는 것이라는 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출제자의 관심사를 알아가는 강자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문을 읽을 때는 어떤 선까지는 읽어줘야 되고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하면서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중요한 건 일관되게. 문학 강의들 같은 경우는 참 뜬구름 잡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그렇죠? 뭐 감상이니 뭐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뭔가 객관적으로 표현이 안 된다면 결국 수능날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국어 과목 이렇게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나? 그런 느낌 들 수 있게 제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믿고 들으셔도 좋을 것이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 비슷한 얘기입니다. 선택 과목은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어가지고 뭐 언매를 선택하든 화장을 선택하든 뭐 나랑 같이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다. 자 간단하게 표지를 보면서 개괄적으로 강기분이 무엇인지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강기분의 의미. 조금 더 파고들어서 영역별로 심층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보고 온 친구들이 좀 많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안 봤다면 이거 마저 듣고 연간 커리큘럼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강기분과 세기분 과정 강기분 다음 과정의 세기분 과정인데 이거는 제 시그니처 강좌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찌 됐건 저랑 같이 공부를 할 친구라면 그냥 일단 강기분은 꼭 들으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기분부터 시작을 하시든 강기본 이건 이 이전 과정인데 강기본부터 시작을 하시든 어찌 됐건 강기분은 거쳐야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뭘 하느냐 조금 더 자세히 말해 달라 아까 제가 이미지를 표현했듯이 기출문제 물론 뭐 94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수능 기출을 다 다루진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 이 옛날 기출부터 시작해서 지금 즉 최근 기출인 25학년도 수능까지 주요 기출 문제들을 다루는데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출 문제집 사야 되나요? 자주 묻는데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 소화하는데도 상당히 벅찰 정도로 꽤나 많은 양이니 그냥 이거나 잘 소화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 주요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실전 개념을 확립하는 강의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거죠. 과거 기출 문제 여러분 왜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 이전 기출들을 읽는 이유가 올해 내가 만날 수능을 잘 읽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수업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야 얘들아 이 문장은 이 뜻이야. 아 그래서 이 문장들이 이렇게 누적이 돼서 이 문단은 주제가 이거네. 자 그러면 이 2문단을 통해서 한 번 3문단 읽어볼까? 자 2문단과 3문단을 엮어서 보니까 이 3문단은 모여서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 이거는 철저히 지문에 대한 얘기죠. 그렇게 끝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끝나면 그냥 나랑 같이 한 지문 추억 쌓기 한 겁니다. 마지막엔 제가 딱 항상 갈무리를 어떻게 해드리느냐. 야 얘들아 아까 그 3문단이 이거 어려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전개가 되면 꼭 이렇게 이렇게 정보를 처리해. 얘들아 아까 그 2번 문제, 4번 선지 어려웠지? 헷갈리는 3번 선지랑 절대 잊지마. 이렇게 빈출되니까 앞으로 이런 선지 주의하고 자 주제에 비춰서 항상 이런 판단을 해야 돼. 이렇게 원칙을 삼는 거예요. 어떻게? 실전에서 내가 뭘 할지 그 원칙을 삼는 거. 기출 문제는 목적이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요. 절대 뭐가 아니라고? 그냥 쓱 읽고 추억 쌓기 짓 하고 있으면 안 돼. 이게 국어 과목의 맹점이기도 한데 뭔가 많이 풀고 많이 채점을 한 것 같은데 문제집 다 풀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왜 그러냐? 추억 쌓기를 해서 그렇다. 그래서 뭔가 느낌만 남는 거예요. 어? 그 기출? 어려웠는데? 어? 이 기출? 하 이 새끼는 족밥이지. 이런 이상한 느낌만 남고 내가 실전에서 뭘 해야 될까? 아이디어는 안 남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맙시다. 그래서 실전 개념을 확립한다는 건 이런 의미다라는 거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유독 국어가 평가원 기출, 평가원 기출 거기에 좀 연연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가원 기출 문제가 정말 약간 좀 오글거리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술 작품 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서니까 독서만 얘기해 볼게요. 한 1000자에서 1200자 정도가 돼요. 지문 길이가. 문장도 한 25문장에서 한 30문장 정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딱 그 정도 문장만 써서 완결성을 갖춘 글을 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딱 고한정된 길이에 일단 완결성이 있어요. 그런데 완결성만 있느냐? 아니요. 정보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정보를 그냥 차곡차곡 그냥 쌓기만 했나요? 아니요. 잘 보면 되게 구성진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시작하실 때 책을 읽어야 되나요? 아빠랑 같이 신문을 읽어야 되나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제된 텍스트를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분량에 하지만 오밀조밀하게 어느 정도 정보량도 많고 짧다고 절대 정보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난잡한 게 아니라 흐름이 깔끔해. 진짜 최고의 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글로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선생님도 저 선생님이 다 기출문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나은 텍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또한 평가원 그 특유의 정제된 글을 읽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그냥 한 질문 쭉 같이 읽으면서 그냥 읽고 그래 그래 이렇구나 하고 끝나는 그런 뜬구름 잡는 수업이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어려운 구간을 이렇게 하자라는 실전 개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사고의 틀. 그런데 중요한 건 일관된 사고의 틀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딱 강의를 하나 정도 듣고 나면 알 거예요. 아 쌤께서 일단 한 지문도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항상 의미를 남기거든요. 이 지문의 독해 포인트는 이랬다. 강의를 한번 들어본 친구들 알죠? 자 여기 문제의 이 아이디어 되게 괜찮네.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이렇다 하고 뭔가 항상 의미를 남기는데 그 주차가 여러분 한 일곱 지문 정도로 구상되어 있거든요. 자 총 6주차로 되어 있는데 각 주차마다 한 일곱 지문 좀 많은 주차도 있겠지만 근데 그 지문들을 하나 둘 쭉 마지막 지문까지 다 보고 나면 아 쌤께서 이 지문들을 같은 주차에 묶은 이유가 있구나. 알게 될 거예요. 왜? 교훈들이 얼추 뭐 하나 더 있더라도 비슷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행동 영역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 물론 그냥 1번부터 100번 지문까지 각계격파해서 해도 되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은 붕 뜨게 돼요. 약간 이렇게 저렇게 막 이거저것도 물론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친구는 자기 머릿속에서 알아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겠지만 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붕 뜨지 않게끔 주차별로 깔끔하게 구성해서 강의를 할게요. 저 뭔가 좀 객관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강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하고요. 자 그런 강의가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던 익힘책 코너를 좀 추가해서 여러분들 좀 자습을 좀 해달라고 자 좀 마구마구 강요까지 할 것인데 결국 수능 국어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자습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 익힘책도 그 주차에 맞춰서 꼭 따라와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전년도에 있었던 리트 지문은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질문이 보통 이래요. 리트 지문은 좀 틀렸는데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내가 욕심이 좀 컸었던 것 같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한테 1주차부터 2주차 계속 리트 지문을 쏟아냈는데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초고난도 뭐 킬러 문항이 있는 어떤 리트들은 빼더라도 또 공허하지 않게 작년도에 있었던 세기분 지문은 사실 이게 다음 코스거든요. 그래서 리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토란 같은 지문들을 좀 넣어가지고 훨씬 더 구성지게 강기분을 준비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단식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제가 자유 꾸려왔으니 그냥 일단 집중해서 듣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하기. 자 그러면 이제 교재 표지와 더불어서 일정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릴 건데 아 일단 교재 구성부터요. 총 6권입니다. 좀 많죠. 우리 교육방학 열심히 좀 보내보자고. 일단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주교재 2권이고 하나는 자습으로 진행하는 익힘책. 근데 선생님 왜 3권이 더 있죠? 각각의 해설지예요. 제가 이 첫 해에는 또 이제 학생들의 니즈를 몰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같이 해설지를 이 교재 뒤에 붙여서 출간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왔다 갔다 보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해설지를 꼭 분건해달라고 계속 뭐라뭐라 해가지고 결국 그 이듬해부터 분건을 해왔었죠. 아무튼 분건을 했다라는 거 해서 총 해설지까지 해설편까지 6권 세트 판매를 하고 있고요. 수업은 웬만하면 현장 수업으로 업로드가 될 건데 현장 시간은 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한두짜묵 촬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스튜디오에 가서 강의를 찍을 테니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강기분 판매 언제 시작되나요? 12월 3일 지금 OT를 찍는 이날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이고 교재 입고는 12월 20일 날 돼요. 강의 업로드는 30일 날 되는데 무려 열흘 차이가 되죠. 작년에 30일 정도에 개강을 했을 때 제가 입고를 한 29일인가 28일인가 시켰더니 연말 연초 배송 이슈 때문에 강의가 업로드 됐을 때 책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주차는 프린트 교환으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올해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교재 업데이트 작업 들어가고 수업 집에서 해보면서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 다 이미 치밀하게 준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가 좀 빨리 나온 거죠. 제가 수능 끝나고 인스타그램으로 레스토랑도 가고 좋은 거 가고 하는 스토리를 올려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자친구가 생겨서 놀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다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연구원들 모집을 많이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연간 커리큘럼에서 소개했듯이 제작 지문도 증가하고 강민철 모의고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한두 번 정도?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계신 쌤들 만날 때 또 한 번은 우리 민민민호라는 유튜버를 만날 때 빼고는 다 일적으로 만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능 끝나고 집에 갇혀서 교재 작업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기분독서 6권 강기분문학 6권이 동시 12월 20일에 여러분 12권을 입구시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달 만에 그래서 계속 일만 해왔다라는 거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개강하고 여러분들 강의 차근차근 따라오면 강기분독서 전년독시 들었다면 업데이트 많이 됐는데 하는 생각 드실 거고 처음 든 친구들은 강기분독서문학 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겁니다. 매주 월요일 업로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 강의를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6주 일정입니다. 교재 앞에 강기분독서와 강기분문학 그것을 종합한 일정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독서, 독서, 문학, 문학 여기까지는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하기. 그리고 남은 이틀은 익힘책을 풀면서 복습하기. 그리고 남은 하루는 일주일 7일이니까 선택과목 공부하는 날. 제 기억으로는 플래너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 독서, 문학, 종합 일정표가 있을 거니까 그 일정표대로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익힘책 풀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연간 커리큘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시기는 파이널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시기는 겨울방학 시기입니다. 파이널 때 할 게 너무 많아지는 상황 만들지 마세요. 그때 대서 시간씩 국어에 전염할 수 없거든요. 다른 과목이 이것저것 할 거 되게 많습니다. 겨울방학부터 3월 말까지 물론 이제 겨울방학은 2월 중순쯤에 끝나겠지만 여러분 보통 내신 대비를 4월 초쯤 부터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딱 그 내신 대비 시작하기 그 전까지 12월 30일부터 한 3월 31일까지 매일 국어 공부 한번 해보세요. 고 일정이면 여러분 강기분부터 세기분까지 완강이 되거든요. 제가 고 일정표 12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주간 일정표 매주 올려드릴 거고 또 교재에도 첨부해놨으니까 한번 고 일정대로 살아볼래요? 저 믿고 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년이 편할 거예요. 겨울방학 때 딱 해두면 그 실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즌 중반대 내신이다 수식 준비다 할 거 진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N수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6주 타이트하게 한번 진행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문학 설명 비슷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출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어떤 출제자의 관심사를 봐야 되는데 자 문학은 지문을 이 출제위원들이 직접 지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이 사람들의 편집 코드를 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산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소설을 말하는 거예요. 산문문학 현대소설 고전소설 일단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우리는 현대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현대 소설 지문을 읽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발상입니다. 현대 소설 전체를 읽는 게 아니에요. 20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박경리의 토지가 나오는데 토지 20권이에요. 20권을 읽는 게 아니라 토지 지문을 읽는 거죠. 이때는 완전히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지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있을까? 아니 지문에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간파하겠다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을 때는 철저히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어야 돼요. 그럼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느냐 선생님 혹시 이렇게 지문이 있을 때 뱀 위에 우리의 의도는 이거입니다. 써주나요? 안 써주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선생님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 이 방향으로 낼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서는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문장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엮어서 한 100이면 한 97, 98까지는 완전히 잘 읽어두고 그 읽어둔 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통과하는 거라면 문학은 100%를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전체 줄거를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내가 한 70에서 80% 정도 아 이게 정확하게 뭐지? 앞에 이야기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정확하게 뭐지? 그 약간 흐릿한 어떤 빈틈 구멍이 중간중간 있는 그 상태에서 문제로 가면 두 가지 힌트가 있다니까 아 이 의도대로 여기를 다시 봐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아까 이거 이 뜻인 줄 알고 이거 이렇게 읽었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 뜻이네 이게 비단 보기에서만 일어날까요?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걸요? 이 문학엔 굵은 글씨가 있잖아 밑줄이 있고 문제를 내기 위한 흔적인데 이 굵은 글씨를 나는 의미 파악을 A로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선지 냈을 때 보니까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서 전후 맥락을 보아하니 아 맞네 맞네 이거 이 사람의 이 방향과 이 의도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아까 한 번 읽었죠? 보기 선지를 읽고 다시 읽은 거니까 2차 독해라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재해석하고 2차 독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100%를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를 읽고 시에 교수님들이 쓸 법한 논문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잖아. 교수님들의 의도에 맞춰서 재해석하고 2차 독해라는 훈련 그런 실전 훈련을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실전에서의 풀이 과정을 낱낱이 소개해드릴 것이고 아 이 사람들 이 산부문학을 편집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대목을 특히 편집하네. 앞으로 우리 요거만큼은 꼭 읽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한 지문을 추억 쌓기 하듯 말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풀고 나면 야 얘들아 그래서 앞으로 소설을 읽을 때는 좀 요런 관점으로 요런 대목을 좀 읽어주자. 하고 독해 포인트를 남겨드릴 것이고 자 얘들아 요거 선지 좀 어려웠지? 이거 다음 페이지에는 297에서 또 내 기초 문제에 반복되니까 요 선지 앞으로 요런 관점으로 요런 뜻으로 이해하고 풀자. 출제 포인트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게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하나의 문학의 감이 될 것이라는 거. 그게 결국 감이잖아요. 그럼 어떤 객관적인 감 체계적인 학습에 기초한 완벽한 감을 확립시켜 드릴 터이니 일단 집중해서 들으시고 제발 복습을 좀 잘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독서랑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강의를 이만하면 딱딱 떨어지는 객관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식으로 하는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주차별로 학습 테마가 분명하게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문들도 다 배열해 놨거든요. 자 그래서 절대 붕 뜨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자습 코너 익힘책이 있고 전년도 세기분 지문이 다수 내려왔다는 거 아까 강기분 독서랑 동일한 설명이니까 자 요정도 답변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고2인데 선행학습을 한 친구 있죠. 또 엔수 하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전년도 즉 2025 강기분을 제가 들었는데 자 들은 거랑 체화는 일단 달라서 사실 이해까지만 해도 조금 찝찝한데 어찌 됐건 제가 2025 강기분이 있는데 또는 제가 들었는데 2026을 들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보통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럴 때 전년도까지만 해도 또 몇 등급인데?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 전 이렇습니다. 했을 때 자 일단 4등급 아름다시 들어 라고 하고요. 웬만하면 이거 체화가 안 됐을 거니까 그 등급이라는 건 그리고 뭐 그래도 한 1, 2등급 나오면 그래 그럼 세기분으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제가 등급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무조건 2026 강기분을 시작을 해야만 해요. 왜요? 여기 적혀있잖아요. 세기분 스테이지에 있던 지문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인 지금 강기분 했으니까 세기분 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그 판단을 했다면 이 세기분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2026 강기분부터 하는 게 맞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자 좀 이따 질문 코너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질문이라서 거기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아무튼 미리 좀 답변을 해놨어요. 2026 강기분을 어떤 실력 되는 건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자 그리고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여기는 또 붉은 계열이에요. 동일합니다. 총 6권 세트고요. 현장 수업 진행되지만 제가 현장에서 다 못하면 스튜디오 촬영 일부는 할 거고요. 판매 시작일은 12월 30일 개강일은 30일인데 입고는 조금 더 빨리 해서 여러분 첫 주차부터 문제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배려를 좀 해놨다라는 거 업로드는 매주 월요일이 되시겠고요. 강기분 독서와 동일하게 6주 플랜이니까 교재 앞에 보면 맨 첫 장에 플래너 있을 거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그 플래너대로 한번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교육방 잘 보내면 1년이 편해. 자 이제 언어 매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언매 선택자들을 봤을 때 동일한 집단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노배가 있어. 그러니까 학교에 등교는 했으나 그냥 뭐 뭘 하고 온 건지 축구를 하고 온 건지 뭘 하고 온 건지 알 수는 없는 친구. 즉 그래서 그냥 언매 언어 문법에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 어떤 노배 친구들도 있고 뭐 꼼꼼히 성실하게 공부를 해온 친구들도 있고 또 게다가 요즘 수험생들이 보통 양극화가 되어 있거든요. 의대를 가려는 어떤 그 열망이 가득한 극상일권 친구들과 절대 다소의 노베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한쪽의 입맛에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했어요. 아예 그 각 개념 파트마다 각 단원마다 노베이스들을 위한 별도 코너가 앞에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짤막한 강의도 하나 찍을 거고 막 그림까지 동원해가지고 친절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법 도구어들이 있거든요. 문법 개념어들 그런 것들 좀 약간 익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베 친구들은 그 입문 코너부터 들으면 되고요. 딱 보고 아이씨 난 이건 다 알아. 그러면 본인은 그냥 그 개념편 내용 본 내용부터 차근 차근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둘 다 전 챙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고려해서 강의를 꾸려나갔다라는 거 근데 이제 강의평 보시면 알겠지만 제 강의가 일단 전체적으로 심화 과정까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 친구들 건질 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개념의 설명만이 아니라 개념의 활용까지 얘기하거든요. 이 단원에 이것이 문제로 나왔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왔었고 이건 아직 미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나올 수 있다까지 저는 모두 다 얘기하거든요. 기추분석이라는 것이 과거의 데이터만 알고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다 다뤄질 것이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통 심화 문제풀이 N제 코너에 있을 법한 다양한 문제들이 익힘책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편, 문제편, 익힘책 총 3권으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제가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해설하겠으나 익힘책에 있는 문항은 기본적으로 자습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부 문항만 해설을 들어갈 거다라는 걸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언어와 매체 일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3권 구성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N제 문제풀이 성격까지 가미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문제를 단원별로 볼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가 될 것이고 자 스튜디오로 전체적으로 다 촬영을 한다라는 현강 진행을 안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12월 3일 날 역시 또 동시에 판매가 시작되나 얘는 입고일이 조금 더 빠르죠? 네 같은 주 금요일에 입고가 되고 개강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인 12월 10일 날 될 것이다 라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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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이거는 넉넉잡고 3월 말 완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화작 우리 화작 친구들은 공부 겨울방학 때 딱 한 번 하고 끝내자 나머지는 그냥 문제풀이한다는 식으로 가볍게 모의고사만 풀고 왜? 화작을 선택했는데 공부량이 늘어나면 진짜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매처럼 공부량이 많은 거 부담이 많이 되는 거 아 지금 나는 그거 할 때가 아닌데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한 번에 끝내야죠 그래서 모든 기출 다 넣었어요 모든 기출 다 보면서 아 화법과 장문의 평가원의 과거는 이랬네 그리고 25학년도가 이랬고 자 그럼 아직은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내볼 수 있겠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총망라하는 기출 분석 강자가 되겠고요 이거 딱 하나로 컴팩트하게 끝내자 자 이 어떤 목표로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한 번 정도 교육방학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화작 일정까지 동일하죠? 다 똑같은데 마지막 얘는 강의 수가 좀 더 짧기 때문에 2월 초 정도면 완강이 될 것이다 아마 이게 강기분 독서 문학 6주 달리면 2월 초거든요 그래서 강기분 독서 문학 화작은 비슷하게 완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 자 자주 나오는 질문 제가 이거 아까 미리 답변을 드렸죠 2025가 있는데 2026을 사야만 할까요? 사야만 합니다 구성이 좀 많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너는 세기분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지만 세기분기 강기분으로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이거부터 하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세기분 이슈도 있는데 아 그냥 복습한다는 셈치고 다시 들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2026으로 그냥 가주세요 전년도보단 지금의 제가 더 나을 거거든요 한 번 더 경험이 쌓였으니까 자 이대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수강해야 되나요? 자 왜 그러냐면 6권 6권 총 12권이 뭉탱이로 오니까 이 양이 압도되는 거야 이걸 대관절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럴까 봐 너한테 내가 일정표를 넣어놨어 되게 중요한 건 이거 일정표 보면 알겠지만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월 말까지는 제발 저 좀 믿고 이 기간 아니면 실력 쌓을 시간도 마땅히 안 나오니까 그냥 쭉 달리라는 거 아시겠죠? 최대한 집중을 많이 해서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될 바탕이 이 시기니까 이 일정표대로 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일정표에 강의 듣는 구간 복습하는 구간 자습하는 구간 다 분류해서 넣어놨으니까 그냥 이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 채화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랑 1주차에 어떤 A라는 지문을 봤다고 치자 그 A 지문에 관련해서 내가 얘기한 것들을 네가 네 것으로 만들고 싶으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A 지문 그 해당 지문 자체를 여러 번 복습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 지문에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한 말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면서 아 맞다 요거 아 그렇지 그렇지 이 말씀하셨지 재확인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강의가 이랬었지 아 그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지 딱 그 틀까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채화라는 것 즉 요 A 지문을 보면서 내가 알려준 무기를 정말 네 것으로 장착시키려면 신규 지문에 써먹어봐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지문만 계속 드립다 5회독 7회독 곰탕이야? 계속 그걸 우려내면 그게 늦게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된다는 거 커리큘럼도 보면 1년 내내 기출하는 강좌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출은 빨리 딱 끝내고 얻은 아이디어들을 물론 그 지문 그대로 복습도 해야 되지만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신규 지문에 적용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연간컬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예요? 자습 좀 하라고 시도교육청, 사관, 리트 사설기관 어떤 업체들의 어떤 문항들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적 확대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어떤 그 경험 그리고 그 실증적인 경험에서부터 어떤 형성되는 체계적인 감 그게 실력이에요 양을 늘려야 돼요 양을 늘린다는 건 안 받던 지문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화는 딱 두 코스예요 투 스텝 그 지문 다시 한번 깨끗하게 인쇄해서 다시 푸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지문에 마구 써보세요 어떤 컨텐츠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냥 신규 지문에 써보세요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되니 나도 일단 제공은 해드리죠 어디에 일단 익힌 책이 있고요 상반기에 쓸 자습 자습서 인강민철 파이널 때 마지막 한 6주 정도 할 자습서 강민철의 무죄 충분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익힌 걸 자꾸자꾸 써보라고 그래야 진짜 너의 사고 과정이 그게 돼 아시겠지 그리고 되게 묵직하니까 두려운 친구들이 있어 내가 지금 적으로 어떻게 자 이걸 제가 연간 커리큘럼에서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찌 됐건 내가 4등급 때다 4등급 아래 4에서 9등급이 이 강의를 들 것 같지는 않다 어찌 됐건 난 그 등급 때다 그러면은 맞아요 강기본부터 일단 하고 강기본이 딱 15일 일정이거든요 일단 딱 이거를 마스터한 다음에 강기본으로 오는 게 맞고요 자 나는 그 등급은 아니다 그럼 일단 바로 강기본으로 시작해도 된다라는 거 어찌 됐건 제 시그니처 강의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실 생각 있으면 강기본, 새기본까지 소화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들까지 한번 답변을 해봤습니다 조금 오글거리는 말이지만 저는 오글거리는 거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출분석은 그렇죠 결국 강민철입니다 기출분석의 고유명사 강민철의 기출분석으로 여러분 수능 국어 공부를 같이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OT고요 자 이제 저는 본 강의에서 뵐게요 여기까지입니다